수변 테라스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수변 감성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나치기 쉬웠던 소하천을 지역 축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탈받고 마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. 덕분에 편하게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음은 더미요, 도림천 주변까지 활기를 띠게 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. 오, 뭘 드시고 계시는데요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 맛있는 거를 혼자 드시고 저도 같이 먹어야지. 하나 잡숴만. 맛있겠다. 어때요? 인정하시다. 맛있죠? 주변 테라스에 마련된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싸와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데요. 마치 소품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. 아니, 이 음식들을 집에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. 뭐예요, 이 음식들이? 아니,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. 시장에서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앉아서 풍경도 보고 시원하잖아요. 앉아서 먹는 거예요, 너무 좋아요.